네 아유타버리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헤어지면 섭하지만은 그래도 또 내일의 약속이 있기에 헤어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으실 분은 항시 저와 함께 매주 월요일 1시에 조옥정과 나현민의 과야가 좋다로 여러분을 열심히 열심히 모시고 있는 우리 나현민 가수 겸 MC님께서 고향역 나훈아 가수님의 노래를 우리 나현민 가수님의 버전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코스모스 피어는 젊은 고생에 교수님의 사랑 고향역 나훈아 야호 고향역 나훈아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림은 나의 고향이여 찬 찬 찬 찬 호시아 반겨주지 않는 고향이여 다정니 손자 고개만은 너무 어석할 때 이 마을을 열리면서 달려본 어머님은 불샷 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이여 고향이여 고향역이 이렇게 색다른 맛입니다. 멋지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나연민 가수님의 타이틀곡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 나연민 가수님께서는 사랑도 모르는 여자 내 고향 무주 구천동 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멋진 명곡 3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박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추세요. 우리 나연민 가수님의 타이틀곡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말도 하지 말아요. 어쩜 떠날 수 있느냐. 눈물은 왜 울어요. 그냥 떠나갔어요. 눈물은 왜 눈물은 왜 돌아서는 우린 나는 것을 사랑은 왜 사랑은 왜 사랑은 왜 돌아서는 다인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갈테면 그냥 떠나가요. 우리 나연민 가수님의 타이틀곡 떠나가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어차피 떠나고 살아요 눈물은 위로하고 가만히 그냥 떠나가지 눈물은 왜 눈물은 왜 돌아서면 부인하는 것에 사랑은 왜 사랑은 왜 돌아서면 달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갈테면 그냥 떠나가요 갈테면 그냥 떠나가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네 우리 군드남 파트넨입니다 수업 멋지십니다 네